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어디일까요? 1번 등근육, 2번 허벅지근육, 3번 엉덩이근육 네, 정답은 바로 3번 엉덩이근육입니다. 우리 몸에 가장 큰 근육으로 만들어진 만큼 중요할 텐데 그럼 기능이 무엇일까요? 저희 한 살짜리 아들이 걸음마 할 때는 수그려서 허리와 허벅지 힘을 사용했지만 이제 제대로 걷기 시작할 때부터는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 자세를 취하게 되죠. 바로 이처럼 엉덩이근육은 허리와 상체를 받쳐주는데 힘을 쓰고 보행시 사람을 앞으로 프로펠시키며 앉은 자세에서 일어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즉, 나이 들어서 엉덩이근육이 단련되지 않으면 걸음마를 힘들어하는 아이처럼 엉덩이가 받쳐줘야 될 힘이 허리와 무릎으로 가게 되고 쉽게 허리와 무릎통증이 오고 결국 거동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일컬어 엉덩이 기억상실증이라는 신조어가 붙을 만큼 흔하며 실제로 매일같이 환자를 보며 접하는데요. 엉덩이 기억상실증은 앉은 자세로 오래 생활하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운전하고, 지하철 타고, 식사하는데 우리는 다 앉아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닌데요. 그래서 매일같이 엉덩이근육 운동을 조금씩 해줍니다. 지금 자신의 엉덩이 상태를 확인해보시고 효과적인 운동을 통해 엉덩이근육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작은 근육량은 당뇨병과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커야 하는 엉덩이근육이 정작 크지 않다면 당대사에 오류가 생겨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 전단계에 이르니 엉덩이 운동 꼭 해야겠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두 가지 운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치질을 하면서 다리 뒤로 빼기입니다. 매일 하는 양치질 끝나고 이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동작은 굉장히 쉽습니다. 세면대를 잡고 한쪽 다리를 뒤로 빼는 것입니다. 뺐을 때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면 3초 유지하셨다가 돌아옵니다. 사람이 보통 아침 저녁으로 양치하니 양쪽 엉덩이에 10번씩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아침에 일어나 엉덩이를 깨우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누워서 하는 힙 브리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나오기 전에 하셔도 좋습니다. 누운 상태에 다리를 엉덩이 쪽으로 가져오고 엉덩이를 들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때 배와 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를 올려 대둔근을 끝까지 조여줘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운동들이 익숙해지시면 체얼스꽃도 하시고 힙 앱덕션도 하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50대 이상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설명은 제 책에서 읽어보실 수 있고요. 옆에 나가는 다른 영상들도 봐주시고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